오늘 소개해드릴 앰플은 마셜 MG15 마이크로스텍 잭 와일드 시그니처 모델이 되겠습니다. 빨리 그대로 와일드 형님 시그니처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 오버드라이브 스위치, 이퀄라이저, 리버브, FDD까지 달려있었고 이게 지금 110V 전용으로 나오는 모델인데 국내에 정식으로는 안 들어온 것 같거든요. 아무튼 난아웃, 헤드폰단자, 파워, FDD는 이게 증폭이죠. 오버드라이브 기능이 있는데 헤드가 지금 전격 15W로 나오긴 하지만 이게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출력이 어몽시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앰프가 되겠습니다. 스택형이라 헤드와 스피커가 분리되는 스테로 두 방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앰프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웃포트 두 개 있고 들고 다니기 편하게 포터블, 여기 잭 두 개가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에요. 아까부터 이 친구는 방구석에서 뭐 사용하시기에 뭐 TR이라 뭐 아주 뭐 진공간에 약간 좀 그런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마이크로 스텝, 제고헬드 앰프로 아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앰프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